월드와이드 K-POP 채널 One the K It's 6 o'clock I'm gonna have to roll for you tonight How about you? 써니힐의 머리병, 저리 비켜! 땡! 월드와이드 K-POP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저희 써니힐이 첫 정규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 먼데이 블루스는요 몽수 오빠와 이나은이의 합작품으로 월요병에 시달리는 직장인분들과 학생분들에게 불타는 월요일을 보내자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긋지긋한 월요병을 날려버리자고요 써니힐과 함께 렛츠 댄스! 스텝 1 월요병의 주범 스트레스 너 내가 월요병 테스트 해줄까? 네! 1회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진다 맞아 요즘 그러는 것 같아 나 그리고 자꾸 사소한 일에 화가 나고 어! 나 요즘 그래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걸 봐도 전혀 우승이 나지 않는 거지 맞아요 저 진짜 그래 요즘에 어떡해? 나 월요병을 어! 그게 뭐예요? 내가 월요병 고치는 방법 알려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해 일요일날 잠깐 출근을 해서 일요일도 일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일요일날 출근! 오케이? 아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재미없어 짜증나 짜증나 양손을 머리에 가볍게 바운스를 주면서 위로 두 번 착착 올리고 아래로 세 번 착착착 그 다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머리 어깨 터치하면 스트레스 아웃춤 완성! 스텝 1 클리어 스텝 2 월요일엔 후다닥 할 테 야근은 NO! 월요일 퇴근 10분 전 슬슬 나가 준비해볼까? 월요일이라 일하기 싫어 죽는 줄 알았네 친구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소위! 조비씨 네? 안 바쁘지? 혹시 그때 정리했던 자료 좀 다시 갖고 와줘 부탁해 아 저 오늘 시간이 좀 안 돼서 익스큐즈미? 뭐라고? 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부탁해 으아아아 갈 테는 얼어 죽을 야근이나 안 하면 다행이네 아 머리를 진짜 싫다 오른손을 쭉 뻗어 빙글 돌린 다음 토닥토닥 진정시키고 손목시계 10분 전 확인 시계바늘 돌리듯 팔을 빙 돌려주고 거울도 보고 향수도 뿌리고 화장을 고쳐 고쳐 퇴근 10분 전 춤 완성! 스텝 2 클리어 스텝 3 날 괴롭히는 월요일은 스트라이트 펀스로 빠밤 얘들아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클럭 갈래? 어! 클럭 아니 난 안 갈래요 그럼 우리 뭐 먹으러 갈래? 고기 먹자 아니 난 안 먹어 야 그럼 쇼핑 가자 아니 나 진짜 갈라 그냥 헐 단호하네 단호박인지 아 왜냐면 내일 월요일이잖아 쟤가 월요병이 단단히 걸렸네 월요병 싫단 말이야 니가 더 싫단 말이야 아빠 나는 정말로 월요병이 싫단 말이야 난 니가 더 싫단 말이야 아빠와 우리끼리 렛츠 댄스 나의 괴롭히는 스트레스를 반으로 잘라 손바닥에 대고 펀치 신나게 느낌대로 늙음을 타주고 한 번 더 월요병을 향해 펀치 펀치 럭키펀치 춤 완성 스텝 3 클리어 스텝 3 클리어 오늘 밤 넌 뭐할래 나랑 놀지 않을래 어느 시간 어때 피곤하면 좀 어때 장거리는 우려 1저녁 조금 슬픈 점 It's a party time 내 걱정 내일 하도 돼 날 하도 돼 How about you? 그녀만 들면 자꾸 빨리 흐르는 시간 힘을 벌벌 얹어 faster speed 하루 종일 잠 돌따고 미친척해 우리 널 찾기 Mr. Stranger You're a Mr. Stranger Don't you worry, babe 나, 나, 나 매번 내 걱정 점겨버려 Mr. Stras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Like that Ooh, yeah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네, 지금까지 저희 써니일과 함께한 월요병 절입 비켜 3스텝 댄스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알려드린 스트레스 아웃춤, 퇴근 10분 전춤, 럭키펀치춤 같이 따라하시면서 월요병을 모두 날려버려요! 지금까지 써니일과 렛츠 비해!